애 자체로는 남을 할 데 없어요 도경이 내줘도 잘 할 거예요 혹시 운헬마 공무장이 출품하셨어요? 수상자 면단에 이름이 있길래 어 웬일이야? 제 남자친구가 인사드리고 싶다는데 시간 한번 내주실 수 있어요? 최도경 부사장이 사장으로 본다는 거야? 이 카드를 도경이가 안 받으면 말이다 노명인에는 끝이야 혼인신고 먼저 될까요 어머니? 니들 아무 사이 아니라면서 다시는 만날 일 없다면서 핀란드 연숙아 사랑해요 나도